너의 눈, 코, 입 날 만지던 내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사들어가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젠 넌 추억이라 부를게 야 목소리가 오우 서른들어 야 수연아 성대 얼람이 정말 최고의 수업이라 정말 성대 살 수 있겠어 진짜 목소리가 축복받았어 그리고 수연이 형이 노래할 때 그 표정이 너무 깜찍해 아 그럼 그 귀엽지 않아요?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시작 아아 유정, 유정아 유정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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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아 자, 한번 가봐요 시작 맞아요 너의 눈, 코, 입 날 만지던 게 손길 작은 손목까지 다 다 다 야 여기서 발이 많이 끊는 거야 아니 왜 야 너도 발을 많이 끊어 아니 왜 아 나로는 수연이 형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셨어요 아 아닙니다 사실 그 두 분